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간사이 지방 그 중에서도 이 오사카부 오사카시를 품고 있는 이 오사카부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사카는요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제1교포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국인 타운도 있고 그리고 조선 통신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도쿄로 가는 통신사 행렬이 오사카에 들리기도 하고 이랬던 곳이고요 일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국내 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일본의 통일에 거의 근접했던 군주였죠. 그런 사람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오사카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또 상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사카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일단 오사카는요. 오사카의 오류를 좀 길게 발음해야 되죠. 장음입니다. 오사카. 부는 일본의 간사이 지방의 대표적인 곳이죠. 긴키 지방의 중부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거주 인구는 도쿄와 가나가와 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그러니까 아주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낮 인구는 여전히 도쿄에 이어서 일본에서 2위다. 그러니까 낮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근처 지방 사람들이 와서 출근을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나라현, 북서쪽으로 효고현, 남쪽으로 와카야마현과 경계를 접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교토 쪽으로 교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의 유지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토가 예전에 일본의 천왕들, 일왕이죠. 일왕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의 우리나라 경주구처럼 옛날에 도읍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이점도 갖고 치고 있죠? 그리고 또 오사카 부는 일본 제2의 도시이고요. 또 서일본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한국 사람도 이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또 도쿄 다음가는 교통 중심지이고요. 또 수많은 철도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문화적으로도 도쿄와 더불어서 오사카는 거의 쌍벽을 이룬다. 특히 일본의 개그맨들 있잖아요. 넉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오사카 그럼 또 좀 약간 뭐랄까? 코믹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미지도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 여러 국제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랬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역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오사카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지금 보면 간사이에 이렇게 딱 여기서 이렇게 항구가 있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새또 내해잖아요. 이렇게 쭉 거기서부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온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새또 내해를 거쳐서 오사카로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단순히 비교하기는 무리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나주인 것 같습니다. 나주는 영상강을 쭉 따라서 그쪽까지 들어가면 그 영상강 폭을 쫙 따라 들어가면 나주가 있고 거기에 평야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사카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내해를 같은 데를 쭉 들어가면 오사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겠죠? 여기서 딱 방어하고 틀어박혀 있으면 그렇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방어하기도 좋고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딱 보면 이렇게 지리만 봐도 벌써 얼마나 요충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오모노씨와 모노베씨가 본고지를 둔 곳이었다. 고대부터 항구도시였고 국내 유통의 중심지였다. 또 내해를 거치는 항로의 종착점으로 스미요시 다이샤 근처의 스미요시스나 남바스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의 어떤 무역의 어떤 중심이었다. 그리고 뭐 헤이안 시대에도 중요한 곳이고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에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도 아주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진 것은 여기가 보면 노부나가죠. 노부나가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의 어떤 그런 어떤 근거지로 삼으면서 여기가 무역의 중개항이 되기도 하고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거의 뭐라고 그럴까 오사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짓고 나서는 거의 수도처럼 기능을 하기 시작했죠. 보시면 여기 보면 오사카성 그 다음에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영토를 또 계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굉장히 그 중심이 지었다. 전국시대에도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지리를 보면은 또 예로부터 아주 수상교통의 요지이고요. 남서부는 이제 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는데 오사카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보면 이렇게 다 바다에 접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보면 거의 뭐 일본의 전 산업이 여기 집중돼 있기도 합니다. 보면 그렇죠. 각종 산업. 전자, 전기, 기계, 조선부터 시작해서 제약, 방송, 언론, 엔터테인먼트, 주택, 컨설베 이런 거 다 있고 우리나라 부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GDP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주요 산업들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도 여기다 굉장히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많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보면은 쭉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015년에는 지금 벌써 883만 명이네요.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봐도 극장과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관광을 가시기 참 좋은 곳이에요. 교통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미술관도 이렇게 많고요. 도서관, 동물원, 수족관, 가이유칸이라서 해유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여기는요. 거의 오늘 제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여기는 볼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가봤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는 진짜 하루만에 다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여러분 오늘은 좀 그날 그래도 좀 겉핥기 식으로나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사카에 보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쿄에 갈 때 가끔 간사이 국제공항에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러한 여행 비행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관광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가 우리가 오사카 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중심 도시 이곳 오사카 부는 이렇게 좀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경기도 같은 이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오사카 부를 이 안에 오사카 시라고 하는 또 아주 최고의 일본의 최대 최고의 도시가 있죠. 한번 거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오사카 거의 오사카 부하고 겹치는 게 많을 테니까요. 좀 그런 거는 제외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 부의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오사카 부의 최대 도시 오사카 시라고 하는 큰 도시의 이름을 이제 오사카 부에다 붙인 거죠.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보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 보면 우리가 경복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서울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사카 간다 그러면 오사카 시를 가는 게 뭔가 많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랬고요. 그런데 오사카 부 안에는 사카이 같은 시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사카 부 내 오사카 시에 간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사카 시의 인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의 인구가 오사카 시보다 좀 많다고 해서 제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코하마보다는 오사카를 꼽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요코하마보다 조금 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오사카라는 지명이 생겨난 것은 15세기 말이고요. 그 전에는 난이와 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난이와. 난이와 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한자 그대로 읽으면 남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이와 라는 지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방송을 보거나 그러면 난이와의 아인슈타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사카시에서 유명한 발명가 아니면 물리학자 난이와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니와의 뭐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나 나니와의 우사인 볼트 그러면 오사카에서 제일 빠른 사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리는요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운하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직도 운하의 흔적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삼각주 지형이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오랜 퇴적작용으로 생긴 삼각주 지형이니까 호수도 많고 지리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삼각주가 있다는 것은 또 농사가 잘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강과 인공 운하를 통해서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런거 보시면 우리나라 나주에서 또 수로를 통해서 뱅산강 통해서 쭉 가 가지고 목포로 나가서 흑산도에서 홍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그 홍어가 사가서 이렇게 홍어회가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 일본 세토 내해를 쭉 따라가면 끝에는 오사카에 닿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그 운하가 많은 만큼 홍수가 나면은 난리가 나겠죠 비가 많이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매립되고 간척하고 항만 만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도 일본 도쿄에 못지않은 굉장한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교통도 좋고 일본에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은 우리가 관광할 것도 많다는 거죠 한국과의 관련성은 중요하니까 볼까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도쿄와 함께 제일교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도 있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그렇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또 오사카는요 그 음 저기 오사카 벤 이라고 그래서 오사카 뭐라 그럴까 사투리 심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면은 사투리라는 거 알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많은 한국 관광객들을 찾는 도시였죠 예 이제 아마 코로나 끝나면 또 많이 갈텐데 그쵸 그 다음에 저비용 항공사들 작은 항공사들이 또 많이 취향을 하죠 그리고 또 많이 방문하고 또 한국하고 정서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호쾌하고 그 다음에 아 도쿄 사람들이 약간 쪼잔한 그런게 있거든요 좀 해 해볼까 요리 같은 것도 식당 들어가면은 에 조금 조금씩 주관하고 사카는 굉장히 뭐 오코노미아 기계 같은거 굉장히 푹푹푹 죽고 막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좀 한국하고도 조금 비슷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혐한 논란이 있어서 한국의 여기 오사카에 또 한국 사람 많이 사니까 또 그 혐한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행패부리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예 참 지금 일본도 이런거는 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치안이 혐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거 되게 조심해야 되죠 우리 갈 때도 좀 조심할 거 있는데 그렇게 일본은 치안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뭐 하거나 하는건 없을 거에요 근데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출신 인물들 뭐 부지기숩니다 뭐 라르칭실도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뭐 여러가지 뭐 다가와가쏘느니 뭐 뭐 다 유명한 사람들이 비전 보면 문세광 이사람 그 그 박정희 저기 테라 해가지고 저기 그 쭉 그 아닌가 그 사람 박정희 저기 미수 아까 유경수 여사 아마 그쵸 그니까 유탄에 맞아 돌아가셨죠 그쵸 일본에 제1교포 출신의 문세광도 여우사카 출신의 어쨌든 이렇게 그죠 보시면 예 유명한 사람이 안도타다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군축가 여러분 우리 보면은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서 회색 콘크리트가 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건물들 유행시킨 사람이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또 다음에 예 이명박도 여기서 태어났다 스키야마 아끼기로 라고 이런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쭉 있습니다 그렇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사카의 지리와 좀 이런 역사 정보를 좀 알아봤구요 여기에 한번 관광 모든걸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좀 이렇게 거탈기 식으로나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사카에 보면 관광청에서 벌써 이렇게 유흥가를 딱 설명을 하고 있죠 한국어로도 써있네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예 아마 도톤보리 인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일본의 유흥가죠 그래서 맛있는 곳 신나는 놀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사카야마 USJ 이라고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펜 또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리고 오사카성 이라고 하는 일본이 자랑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저기 뭐라 그럴까 그냥 일본의 무장들이 자기 위세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사카서 가장 아름다운 성 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구요 또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다고 하네요 오사카만 제가 가이유칸 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해유관 오사카에 아주 일본의 큰 그 음 수족관 입니다 여기 보면 모형매 그 홍보에 그 보이시는거 보면 알 수 있지만 보면 이렇게 고래상황 같은 것들도 있구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신나게 놀기 좋은 곳이다 예 라는것은 이것도 오사카시 에서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다 당일에 다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도톤보리 이거 신발 사이 신사이 바 씨를 보면 야경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여러가지 맛있는 막 먹을 것들 많은 또 이 놀거리도 많고 그런 유흥가 있구요 남바 라는데도 유명한 상점가 예 그 다음에 오사카성 이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관광지이죠 그래서 여기도 다 그냥 당일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덴노지드라 그래서 일본의 그 사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본의 과거 역사적 현장 그리고 또 현대의 어떤 낭만 즐길 거리들 이런 것을 다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구요 일본의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보수적이지 않고 조금 개방적인 그런 항구 드시고 하나 보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고 관광객들 한테도 열려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꼭 가봐야 될 일본의 관광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특산물도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면 오코노비야끼라고 그랬죠 우리가 얘기한 일본식 빈대떡이죠 역시 원조는 오사카 있기 때문에 꼭 먹어봐야 되겠죠 다꼬야키도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죠 문어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여러분 오사카는 좋은게 뭐냐면 아무래도 정치 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아주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것도 질비합니다 그중에서도 근데 일본의 것만 있는게 아니라 서양 회화 라든지 조각품 이라든지 이런걸 전시해 놓은 그런 아주 그 좋은 컬렉션을 가진 미술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화적으로도 아주 즐겁거리가 많다 제가 저도 여기도 자신있게 추천하는 일본의 관광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끝나면 나중에 꼭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꼬야키라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오사카에 대해서 했고 또 다음 시간에 간사의 다른 지방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